여러분 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혜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요실금입니다. 요실금이 생기는 이유는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골반이 자꾸 벌어져요. 그래서 요실금이 생기거든요. 오늘은 골반을 닫아주는 요가 동작 두 가지와 골반에 힘을 써줄 수 있는 요가 동작 한 가지 이렇게 총 세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고고! 헤리 요바! 오늘 배워볼 세 가지 동작은요. 첫 번째 동작, 골반을 닫아주는 반소머리 자세이고요. 두 번째 동작도 마찬가지로 골반을 닫아주는 영웅 자세라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골반의 힘을 좀 키워줄 수 있는 브릿지 동작을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 동작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반소머리 자세입니다. 먼저 한 다리를 앞으로 뻗어주신 상태에서 반대 다리는 그 위에다가 올려줄 건데요. 무릎이랑 무릎이 만난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꾸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골반이 많이 벌어지신 분들은 이게 이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천천히 조절하시면서 다리를 가지고 와보세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 바닥에 잘 붙여주시고 양손으로 발바닥을 잡습니다. 마신홈의 허리를 폈다가 내쉬눔 상체를 숙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omma, 골반을 닫아주는 두 번째 요가 동작은 영웅 자세입니다 먼저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두 다리 다 허벅지 안쪽을 바닥에 둔다고 생각을 하시고 앉아주시면 됩니다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앉아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다리를 조금 열고 동작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면 엉덩이 밑에 쿠션이나 수건 같은 거 깔고 앉아주시면 되고요 괜찮으시다면 손 엉덩이 뒤를 짚어서 그대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서 아프시면 여기까지만 유지하시면 되고요 또 괜찮으면 등을 대고 완전히 누워볼 거예요 이렇게 누워주신 상태에서 무릎은 뜨지 않게 바닥으로 눌러주시고 복부 조여주시고 유지를 해보세요 천천히 팔꿈치 바닥을 밀면서 일어나주시면 됩니다 다리를 한 다리씩 풀어볼게요 털어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 번째 동작은 골반 주변 근육을 쓸 수 있는 브리지 동작입니다 누워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매트에 누워주신 상태에서 다리를 골반 넓이로 두시고요 양손은 골반 옆에다가 손바닥을 바닥으로 두세요 호흡을 마시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밀어서 올라갑니다 이때 무릎이 벌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고 복부 힘 주고 엉덩이 힘 주시면서 동작을 유지를 해보세요 여기서 힘을 더 쓰고 싶으신 분들은 두 다리를 붙이고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요실금으로 고생하는 여러분들 잘 따라해보셨나요? 이거는 한 번만 한다고 해서 요실금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골반을 닫아주는 동작도 하시고 골반의 근육을 쓰는 동작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꼭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 나마스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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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